5월 4일 월요일 니고 데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요한복음 3장 3절 니고 데모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국회의원이었어요. 부자였고 지위가 높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답니다. 어느 날 그는 초라한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. 예수님의 모습은 보잘것 없었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어떤 학자의 설교보다도 깊고 감동적이었습니다. 예수님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졌어요. 그 당시 목사님들이나 정치인들은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. 하지만 어느 정치인이나 목사님과 달리 니고 데모는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속에 숨어있는 하늘의 빛을 알아봅니다. 그리고 도시가 잠든 고요한 어느 늦은 밤 니고 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죠. 좋은 옷을 입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던 니고 데모는 초라해 보이지만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, 남을 비난하는 정신을 느꼈고 자신의 모습이 더 초라하다고 깨닫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과 면담하는 그날 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의 마음은 녹아버립니다. 그날 밤 이후로 니고 데모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.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. 하늘에서 오는 빛은 사람의 전 생애를 바꾸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빛인가 봅니다. 재림신앙 이음 성거교회의 이하성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.